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3번 19회차 정안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또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실패라는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완전한 패배도 완전한 끝도 아니지요 오히려 실패를 바탕으로 한 번 더 발도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듯이 그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며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62페이지 오늘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자 행복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하였고 링컨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정도만큼 행복해진다고 했다 자기 자신을 사물에 적응시키자 우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편, 아내, 자식 그리고 돈이나 명예, 권력 및 다른 사물에 대해서 번뇌를 한다 자신을 조절하자 몸과 마음을 혹사하거나 무리하지 말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영양을 섭취하며 평안함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만사에 의욕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자 자신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정신적인 게으른 범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항상 어떠한 노력과 사고와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는 자우명이나 신신명을 되새겨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신과 영혼을 움직이자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노력한다 유쾌한 태도를 취하자 남을 비판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남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훈계하거나 경고하지 마라 그리고 어울리는 옷을 격에 맞도록 입고 조용히 말하며 여의바르게 행동하고 아낌없이 남을 칭찬해 주자 오늘 하루의 인생만을 열심히 살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조급하게 처리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할 일은 꼭 오늘 결말을 짓도록 해야 한다 잠잘 때 잠자고 먹을 때 먹는 것이 진정한 도가 아니던가 하루의 계획을 세우자 너무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면 마음도 멀리 도망가기 쉽다 가능하면 시간마다의 할 일을 적어두자 초조와 게으름을 제거하는 명약이 될 것이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노라면 정령 해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에 허무감으로 휘말릴 수가 있다 두려움을 갖지 말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날들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스님의 글 오늘만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SIB 불교 교육방송은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불자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SIB 불교 교육방송이 좀 더 멋진 방송 더 많은 불법을 전하기 위해 우리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후원은 ARS 060 700 2037 을 누르시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19회차 정암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